새로운 스타 선생이 예고되고 있는 천안 유관수 조회권입니다. 오늘은 NH농협 2010-2011 V리그 히어런대 캐피탈과 우리 캐피탈의 올 시즌 두 번째 맞대결 준비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김세진 해설위원입니다. 자 그야말로 문성민 선수를 기대했던 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첫 선을 보이게 됐습니다. 독일과 또 터키를 거쳐 지난 코버컵 때는 얼굴을 비췄지만 드디어 겨울리그 이 배구판의 또 흐름을 바꿔줄 스타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천안의 오늘 문성민 선수의 데뷔전인데 많은 분들이 예매를 했습니다. 하지만 눈이 많이 와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그렇네요. 뭐 이 정도 관중이라면 평일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고 문성민 선수의 데뷔 무대를 또 축하해 주시기라 생각합니다. 오연주 아나운서가 먼저 감독을 만나서 얘기를 물어봤습니다만 역시 문성민 선수가 오면서 좀 색깔이 달라질 것 같고요. 이성규 선수가 바로 앞선 경기 천안에서 KCOP45 경기에서 브로킹 무려 500개를 달성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참 이 거미손이라는 네 배구에서는 브로킹 잘하는 선수를 거미손이라 칭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높은 신장 그리고 점프력까지 갖춘 선수이기 때문에 브로킹에 상당히 능한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제 기억에 지난주에 지내 제가 이성규 선수에게 실수한 적이 있었는데 대전 경기에서 이성규 선수가 400개 브로킹을 돌파했었는데 그때 이성규 선수를 얘기 못하고 다른 선수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 기억이 나네요. 이성규 선수가 500개를 돌파했고요. 오늘도 선발 출장합니다. 이성규와 임봉우 선수가 미들 브로커 세터에는 최태웅 선수 레프트 공격수에 문성민 선수 그리고 소토가 레프트로 후인정 선수가 라이트로 기용됩니다. 오시정록 리베로입니다. 일단 문성민 선수를 레프트로 기용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캐피탈의 선발 라인업 미들 브로커에는 박상우 선수와 신영석 선수 레프트 공격수는 안준찬과 쇼파이가 라이트 공격수는 김정환 송병일세에서 이강주 리베로가 먼저 선발 출장합니다. 역시 우리캐피탈은 변화가 없군요. 네 네 우리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박상우 선수의 중앙 움직임 이런 것도 많이 기대를 해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주심에는 진병훈 주심 부심에는 최재효 부심입니다. 쇼파이가 선수가 이제 문성민과 이 대결을 어떻게 해주느냐 사실 소토와 쇼파이가를 비교해보면 쇼파이가 조금 떨어지죠. 그렇죠. 네 뭐 박태상 감독을 거기전에 만나봤지만 고개를 갸울등할 정도가 됐으니까 아마도 크게 신뢰를 하진 못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1세트 시작됐습니다. 박상우 선수의 서브로 시작합니다. 수인정 리시브 석공 사형 첫 번째는 석공을 시작하는 최태웅 역시 최태웅이 돌아오면서 더욱더 현장 개입하는 짜임새가 있고 호흡이 더 잘 맞는 느낌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앙을 잘 살려가다 보니까 네 특히 후인정 선수가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서 후인정 선수를 필터로 해서 선수들이 이제 믿음을 쌓아가는 신뢰를 쌓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후인정 선수가 앞서는 L.I.전에서 대단했었죠. 그렇습니다. 네 리시브 안 합니다. 빼줍니다. 김정환 떨어집니다. 아 김정환 선수 신인치고는 1라운드 정말 대단했어요. 그렇게 뭐 큰 신장이라고 오른쪽 공격수 치고는 물론 외국인 선수들이 많이 뛰고 있겠지만 오른쪽 공격수 치고는 신장이라든지 뭐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는데 네 아 많은 득점 그리고 브로킹까지 가담해 주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서브 범실인데 안준찬의 서브 범실 역시 박희선 감독 대행 말대로 현대키피터를 좀 더 힘을 빼기 위해서는 이 서브 중요하죠. 그렇죠. 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속공 중앙을 살려가기 때문에 팀컬러가 다시 만들어지고 있다 말씀을 드리는데 중앙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서브가 잘 들어가야 되거든요. 윤석열의 서브가 띄어 김정환입니다. 파운드 시켰어요. 밀어집니다. 쏘토. 인브로커. 브로킹. 몸을 날리는 제태용. 멋진 대거. 문성민 까로바퀴 브로카우. 문성민이 공식 데뷔전에서 첫 득점을 만들어내는군요. 지금도 이단토스 물론 빠르게 스텝은 밟았지만 후인정 선수가 토스를 하면서 약간 추춤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연타로 잘 처리했고 자 여기서는 최태용 선수의 멋진 대거. 라이비 캐치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연타로 브로커를 이용하는 그런 거. 그렇습니다. 강한 서브입니다. 역시 문성민의 서브 좋습니다. 이번에는 쇼파이가 날려서 때려봤는데요. 맞고 나갔나요? 아니면 그냥 나갔나요? 손끝을 본 쇼파이가. 아직 판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손에 맞았다는 이야기보다. 네. 터치넷 범시를 하지 않았냐는 항의 같거든요. 그런가요? 보실까요? 아 손에도 맞았네요. 아 손에도 맞았네요. 윤봉 선수의 손가락. 네. 내려오면서 백테를 건들지는 않았군요. 자 이제 판정을 내리겠습니다. 진병훈 출심. 네. 사실 이제 판정에 우리 캐피털이 좀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 경기도 그랬고 좋은 흐름에서 판정에 항의하다가 선수들이 다시 뭐랄까요? 뭐 추스른다랄까요? 네. 그런 걸 못하다 보니까 경기를 뺏기고 말았는데.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소토 연타 바운드시키는데요. 쇼파이가 조금 늦었군요. 소토 선수가 좋은 선수라고 평을 맞는 것 중에 하나가 힘도 물론 좋지만 어려울 때 저렇게 연타 페인트라든지 노련비를 가미한 공격들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소토가 가면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중요할 때 하나 포인트를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리시브 흔들렸어요. 넘어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성규가 뛰어집니다. 오프입니다. 부인점! 받아냈습니다. 김정환. 자 그리고 투어해서 빨간 색깔으로 바뀝니다. 이성규. 오늘 시상과 더불어서 첫 번째 브로킹을 먼저 잡아내는군요. 500브로킹 돌파 이후에 본인이 자축이라도 하듯이 아주 멋진 브로킹 하나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안준찬의 공격을 이성규 선수가 잡아냅니다. 점수는 5대2. 짰다고 때리는 게 더 낫잖아. 그리고! 수현! 브로킹을 적극적으로 해야 돼! 대충 하면 안 돼! 서브! 서브를 때리는 거를 자신 있게 때린데 어이없는 범신을 하지 말자고! 네! 괜찮아! 집중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 하나씩만 봐! 자 우리! 네! 어 역시 우리 캐피탈 보면 젊은 팀이다 보니까 한번 불을 붙이면 칼발타워 오르는데 또 꺼지면 수식간에 꺼지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경기 경험이고 팀의 어떤 구십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 건데 그렇죠! 뭐 그것도 이제 점차 점차 좋아지라고 어떤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반수 안을 이시보 됐습니다! 올라갑니다! 다음에는 쇼파이가 깨끗합니다! 쇼파이가 이렇게만 때려준다면 오늘 괜찮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박해산 감독도 항상 얘기를 하지만 외국인 선수가 공격 성공률 50% 중반대 뭐 이정도만 유지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뭐 이렇게 바라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50%의 정도 거든요 경기전까지 이치부 길었습니다 지그넬 터스! 시간차 바운드 됐어요! 밀어넣기성! 다시 한번! 이번에는 이성규와 백터스! 서트웨스 바이크! 뒤쪽으로 갑니다! 안주찬 밀어줍니다! 이번에는 쇼파이가 가로받기! 이성규! 이성규가 벌써! 가로받기 두 개째! 지난 일요일이었죠? LIG 손해보험과의 경기에서 높이를 살려가면서 현대캐피탈의 어떤 파워와 높이의 무서움을 보여줬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초반에 중앙속공이라든지 이성규 선수의 프로킹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네요 리시브 좀 안좋았어요 밀어넣기 다시 넘어왔습니다 이성규 올려주고요 소우터 소우터가 때리는데 바운드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쇼파이가 다시 한번! 쇼파이가 블록카우트! 쇼파이가가 좀 파워는 약해도 트로트 때리는 것은 일강의 1인 것 같아요 그렇죠 대각선 직선 본인이 물론 좋아하는 코스는 있겠지만 공중에 점프를 해서 판단을 하면서 트로트 칠 수 있는 그런 공격 능력을 가져야만 또 좋은 선수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죠 6대4입니다 쇼파이가의 서브 쇼파이가 고세진의 서베이스는 없습니다 뛰어집니다 소우터 바운드 시켰어요 찬스 받습니다 언더토스 그리고 안전찬 뒤쪽으로 자 이번에는 점터 소우터 스펙션 빠릅니다 강합니다 소우터 선수가 초반에 힘이 좀 들어가서 브로킹의 바운스가 되고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 이번에는 완벽하게 틀어 때렸네요 자 그리고 최태웅 선수의 코스도 좋았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점프 투수가 가능하군요 네 아 문성민 선수 이세안 팀이 됐습니다 아 바이킹 좋아요 네 1라운드 때문에 지켜보는 입장이었거든요 담아서 나갔습니다 쏘도 서브 범실 특히 문성민 선수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얼마나 뛰고 싶었겠습니까 그럼요 V리그에서 뛰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곳을 거쳐서 왔어요 그렇죠 네 독일 그리고 터키 이제는 한국에서 띕니다 올라갑니다 백어택 아 정말 후인정이 네 아 정말 가면 갈수록 나이를 먹는 것을 잊어먹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깨끗한 후인정의 백어택 8대5가 됐습니다 30초 후에 뵙겠습니다 천안입니다 스페셜 V가 이제 금요일 밤 10시에 시작되는데 문성민 선수의 복귀 때문에 얘깃거리가 많아지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물론 뭐 다른 팀들 지금 활약 여부 그리고 일라우드가 끝난 종합 마무리 거기에 문성민 선수의 소식까지 아주 뭐 부상한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문성민이 드디어 돌아봤고 네 네 갑니다 성공 윤봉우 찬스 왔습니다 띄어스 베트남에서 쇼파이가 넘칠 맞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번엔 서두를 피고 없었는데 호흡 받지 않는데요 그렇죠 지금 물론 어택라인 선상 밖에서 토스를 했기 때문에 이 약속된 플레이긴 하더라도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주는 그런 리듬이 필요했는데 네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그렇네요 내역참차 최태웅의 서브 안산을 25 시간차 안조차 안 블록하우 네 점수랑 10대 7 세월점 차 점수랑 10대 7 세월점 차 네 아 초반자 루즈 헤프탈의 공격력이 지금 40% 넘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네 브로커들이 많이 잘 따라다니네요 헤프캡탈 좀 길어졌습니다 안주찬의 서브 범실 안주찬의 서브가 연계전 2개째 범실이에요 그렇습니다 또 안주찬 선수가 뭐 서브리시브라든지 이 서브에서의 부담을 좀 덜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서브하면 우리 캡피탈도 강영준 선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괜찮은 서브를 가지고 있는 강영준 레프트가 있습니다 문성민의 강한 서브 강주지 못했군요 역시 이제 문성민 선수도 1세트 이전에는 좀 이제 안정을 찾았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문성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국가대표로서도 활용을 하면서 경기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뭐 서두른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역시 세터와의 호흡인데 20 됐습니다 소토 그리고 백어택 가로바퀴 넘어왔어요 다시 한번 이번엔 소토 쪽으로 합니다 왼쪽에서 빈자리 찌러넣기 소토의 시야가 이처럼 넘습니다 네 그리고 강한 공격을 구사하면서 네 또 밀어치는 공격을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스윙포메이션이 뒤로 빠져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소토의 별명이 닉네임이 재밌더군요 네 삐키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시간차 신영석의 개인시간차예요 네 잘 만들었네요 네 지난 일요일 경기였죠 제가 뭐 잘못 알아들고 빅킥을 쓰라는 이렇게 이야기로 제가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날 아침에 키모체 감독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엔칭으로 불리고 있는 곡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아니었다 네네 빅킥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소토의 엔칭 소토의 엔칭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빅킥입니다 네 저는 감독들이나 어떤 경기도 지금 중요시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다른 부분도 신경 써야 되는데 괜히 일상적인 질문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을까봐 질문을 잘 안하는 편이거든요 네네네 자 이성규 또 가라박기가 터졌어요 혼자서 지금 브로킹 3개째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게임탈 작전 타임 대각선 쪽을 막아냈습니다 이성규 오늘 브로킹 500개 희상이 있었고 조만간 금신동을 받게 되는데요 네 오늘도 흑실한 브로킹 야 니은 움직였어 리시브를 할 때 니은이 움직여서 니가 공격을 안 하더라도 하는 사람한테 줘야지 왜 니가 공격을 하려고 니가 공격을 안 하더라고요 서구 또 첫째 리시브를 할 때 숲찬은 그리고 센터진에게 속공이 된 적이 있었네요 네 속공 좀 빨리 뜨면서 리듬을 좀 가져줘라 그리고 우리 캐피탈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쪽 날개 공격수들의 의존을 많이 한다 하지만 센터진의 활약이 승부의 관건이거든요 그럼요 밀어집니다 백엣이 박상하 선수가 우스진을 늘면서 상당히 빨라졌죠 네 그렇습니다 이 움직임이 빨라진다는 거는 사실 자신감이거든요 그렇죠 자 드디어 서서히 이제 우리 캐피탈의 센터진의 움직임이 있네요 박상하, 신영석 브로킹이 괜찮습니다 우리 캐피탈 밀리잖아요 현재 캐피탈이 길었습니다 존파이가 서브즈까지도 안 되는데요 존파이가 조금 뭐 물론 범실이 연속해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네 이런 모습들도 보이지만 좀 더 자신있게 하다가 범실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사실은 강하게 서브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눈치를 봐요 네 네 쇼옹파이가 나갔고 이승현 들어가면서 리시브 자 리시브 라인이 이강주를 비롯해서 이승현 그리고 안준찬 리시브 라인 괜찮네요 이강주 짧은 서브 자 그리고 안준찬 브로크아웃 잘 때렸네요 15대 11 15대 11 자 중앙도 이성규 선수가 지키고 있고 네네 그리고 옆에 셋트업 최태웅 선수란 말이죠 그렇죠 직전쪽으로 돌려치는게 용이합니다 그럼요 역시 좋은 공격수는 상대편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죠 그렇습니다 네트파크 넘어갔습니다 싱글에 터스 넘어왔어요 찬스 왔습니다 자 송병이 셋트업 뛰어주고 좀 낮아요 안준찬 천혁이 안준찬 이번도 최태웅을 생각해서 잘 때렸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병이 셋트업 약속된 플레이로 빨리 줬지만 네 빨리 주는게 공격수의 어떤 이 공격 리듬만 맞춰준다면 브로킹하기 까다로운 뜻이거든요 그렇죠 올라갑니다 석겅 바운드 시켰어요 다시 한번 찬스 왔습니다 송병이 1반에는 들어갔죠 들어섰습니다 김정환 선수 자 연속 득점 나오면 또 분위기 타거든요 그렇죠 뭐 패기의 젊은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런 분위기 타면 또 무서운 팀으로 돌변하는게 우리 캐피탈입니다 순식간에 두점차에요 그렇습니다 분위기 탔습니다 송병이 셋트업 서브 오정로 리베로 빼줍니다 쏘톡 바라마케브로킹 안두천 한점차까지 접근 15대의 14 이게 무섭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첫번째 브로킹이 중요할때 터지는군요 손토를 잡았어요 백어택을 잡아냅니다 네 거의 1대1 가로막히거든요 네 안좋찮아요 직선 단대 게임 타래 작전 타임 송병이 빨리 떠서 빨리 가서 잡아먹어야 되는데 가슬도 없게 뜨면 안된다니까 여기에서 잡아두고 그리고 벌려놓고 스위치 안바르고 잡아뿌려 내리패트하고 끌어들여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승민들이 있으니까 바로 쏘오고 다 쏘오면 있잖아 반대도 못해 오케이 형 근데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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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이제 최태웅 선수에게 종굴이 들어가는군요 아무래도 팀플레이라든지 이 패턴에 대한게 눈에 보인다 싶으니까 또 세터 출신 아니겠습니까 또 최고의 세터였기 때문에 그런 흐름은 잘 잡아주죠 네 짧은 싸움인데요 리시브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서터 2번도 나갔습니다 범실 자 아직까지 판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네 일단은 나갔는데 이게 맞고 나갔느냐 아니면 그냥 나가느냐의 판정 이게 나갔으면 동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기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진병훈 안준찬 쪽인데 안준찬 선수는 화면에 잡히진 않았지만 안 맞았다고 손을 흔들었었거든요 보실까요 글쎄요 글쎄요 지금 멀리서 멀리서 잡혀있었기 때문에 네 옆에서 볼 때는 잘 보이지 않고요 네 안 맞는 안 맞은 걸로 판정이 났네 그렇습니다 맞지 않았다는 판정 이렇게 되면 15대15 공점이 됐어요 자 경기는 진행이 됩니다 올라갑니다 원성미의 대각선 나갔습니까 이 번호 나왔습니다 범실 역전 포인트도 범실 때문에 내줍니다 점수는 16대15 역전을 시킨 우리캐피탈 드림식스 30초 후에 뵙겠습니다 천안입니다 점수는 16대15입니다 우리캐피탈이 무려 연속에서 6득점을 만들어냈어요 자 이 중반부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역전을 만들어낸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11득점부터 16득점까지 대단한데요 현재캐피탈이 슈퍼 소토와 문성미 선수의 범실이 만들어지면서 역전을 당했어요 그렇죠 이 상대사업으로 또 브로킹으로 득점을 따내면서 상대에게 또 범실을 유발시키는 플레이 자 이번에도 문성미 다치아웃 자 문성미 쪽으로 이제 가기 시작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뭐 권영민 세터나 최태웅 세터나 대표팀에서 많이 뛰어왔기 때문에 코어 맞추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죠 네 아무래도 뭐 꾸준히는 아니겠지만 계속 해왔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2006년도부터요 그렇죠 성공이 됐습니다 박상하의 성공 에이퀵 떨어지면서 17 대 16 하지만 이 호흡이라는게 팀 분위기에 본인이 노가 들어가면서 또 거기에 맞추는 어떤 공격 패턴이라든지 이거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적응도는 어느 정도 시간을 줘야 되겠죠 팀의 패턴 팀업 자 인동환 선수가 투입이 됐고요 자 떨어지면서 지금 김정원 선수 발목 쪽을 지금 잡고 있는데 아킬레스건 쪽인데요. 김정은 선수의 부상은 치명타가 될 수 있거든요. 아킬레스건 쪽에 큰 부상이 온 것 같은데요. 아킬레스건인데요. 서지를 못해요. 지난 세즌도 안준천 선수의 부상 때문에 힘들었고 시작하자마자 최기엽 선수의 부상 때문에 김정은 선수가 나타났거든요. 큰 부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거기에 김현수 선수까지도 지금 완벽한 본선 대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큰 부상이 아니길 좀 바랍니다. 중요한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졌거든요. 윤동환에서 봅니다. 자 그리고 문성민 코치입니다. 문성민 이제 서서히 때리기 시작하는군요. 17대 17 동점. 오늘 3득점. 아 문성민 선수의 이 스파이크 높이가 최대 3m 40cm. 그렇습니다. 상당히 높은 편이죠. 김세진 해설위원회 현역 시절에 최고 높이가 몇 미터였습니까? 제가 3m 39였습니다. 골피스틱 전부 다 높은거죠. 그렇네요. 올라갑니다. 시간 찬도 찬. 떨어뜨립니다. 18대 17. 자 쇼파이가 들어가면서 높이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 깨끗했어요. 송변에서에서도 1라운드를 치르면서 이제 어느정도 적응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현대캐피탈에서 트레드가 된 송병일 셋업. 최태웅과의 싸움. 안주찬의 서브. 서브 좋았네요. 자 최태웅 빨리 나갔고요. 주관에서 백업 택하운드 시켰어요. 따라갑니다 이경조. 아 안좋아요 안좋아요 안좋아요. 아 저런 몸집이 나가요. 아 신념성 선수기입니다. 버스트가 안좋은데요. 역시 강팀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에서 이의 톨트 다음에 공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팀워크나 조직력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콜플레이 하면서 멋진 디그 거기에 대한 연결 그게 점수로 만들어졌을 때 조직력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요 안준찬의 리시무스 왔습니다. 백에이 바운드 시켰어요. 자 제태로 따라가고. 왼쪽에서 소토입니다. 아 쇼파이가 이걸 약정으로 다른데요. 역전 포인트 소토. 19대18. 자 지금은 조금은 매달렸지만. 네. 내려오면서도 대각선쪽. 이 손바구를 비트너치는. 네. 그러다보니까 스핀이 많이 걸려서. 수비하니 까다로운 공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소토가 정말 좋은 무섭니다. 끝까지 보고 때리는군요. 올라갑니다. 이번엔 안준찬이 방으로 쪄길 잭슨. 강영준이었죠? 아 강영준 선수가 투입이 됐군요. 네. 자 점수로는 19대19. 1세트 모릅니다. 강영준 지난 세이전에 주전선수. 원래 랩트공격수인데요. 강영준 서버가 좋습니다. 강영준 강한 서버. 아 쫌 밀려나갔습니다. 역시 아직 몸은 덜 밀렸군요. 네. 강영준 선수. 올 시즌에 6경기 다 뛰었었고. 올 시즌 경기 전까지. 21득점이 있었습니다. 빼줍니다. 강영준에 백어택. 자 흥득 득점 암칠이에요. 범실이에요 범실. 2점처럼 멀어집니다. 현대겜탈이 도망갑니다. 네. 라인을 밟으면서 점프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맨퇴에 걸렸다 하지만. 그 전에. 자 점파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라인을 밟고 점프를 했다는. 진병원 주심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강주야 리시보. 자 이번에는. 쇼파이가 시석공. 다시 나갔어요. 나갔다는 판정인데요. 중요할 때. 연숙에서 범실 넣으면서 점수는. 지금 판정은 아직 이뤄지 않고 있는데요. 네. 최재효 부심. 최재효 부심이. 네. 아 지금 공이 떨어지기 전에. 후인정 선수의 터치넷 범실을 지적을 하는데요. 그렇군요. 네. 공은 나갔거든요. 후인정은. 그렇지 않다. 다시 보실까요. 자 쇼파이가 이에. 여기에서. 백테를 건드렸습니까. 글쎄요. 이 화면은. 아 밑에서 지금 건드린 것 같아 보이는데요. 밑에 백테를 건드렸군요. 밑에를 건드린 거는. 아 건드렸네요. 먼저 건드렸습니다. 백테를 건드렸네요. 네. 오른쪽에 닿았군요. 네. 아 최재효 부심이 정확히 맞는데. 아 지금 비디오 판독 요청을 했네요. 비디오 판독 요청을 했네요. 네. 비디오 판독 요청을 했네요. 네. 네. 터치넷 범실로. 예정이 되네요. 아 이 터치넷 하나는 큰데요. 그렇습니다. 21대 20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세트 승기를 잡을 수 있었던 현대 캐피탈에게. 네. 점수를 다시 뺏어온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터치넷 하나는 큰데요. 터치넷이 아니었더라면. 22대 19. 석점차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터치넷이 되면서. 석점차가 한 점차가 됐습니다. 신영석 서버가 좋습니다. 자 소터 쪽입니다. 안 좋았어요 리시버. 석꿍 나갔다는 판정이에요. 아 저게 나갔나요? 이성규의 석꿍이 나갑니다. 21대 21. 아 컴비네이션은 괜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요. 옆선을 살짝 벗어났네요. 리시버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홈이 맞았었거든요. 자 신영석의 계속되는 서버입니다. 신영석. 신영석 네트 바꾸 넘어왔어요. 자 다이렉트 밀어넣기. 통합니다. 역전. 박상하의 역전 포인트. 22대 21. 자 배구라기 이렇게 흐름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다시. 점수 석점차로 벌어질 뻔한 걸 뒤집어놓고는. 역전을 만들어내네요. 이게 또 행운의 서버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박상하의 마무리. 역전 포인트. 김호철 감독의 장전 타임. 당황. 자 돌리면 돼. 돌리면 돼. 돌리면 돼. 돌리면 돼.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그냥 안 앉아서 기다리고 앉아서. 뭘 하겠다는 거야. 자 바로! 자 바로! 자 결국에는 앞서다가 부인정 선수의 터치네법실이 나오면서 역전까지 당했는데 김호철 감독은 움직여라 네 현대캐피탈이 지금 우승후보 0순위로 뽑혀있는 팀이 이런 고비가 왔을 때 그걸 또 차고 넘어가야만 우승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팀의 힘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예감팀이죠 서버 들어왔습니다 최태웅 인 브로커 바운드 시켰어요 언더 터스 쇼파이가 인 브로커입니다 나이스 디거 소토가 때리는데 터스가 안 좋았습니다 다시 포인트를 챙기는 우리 캐피탈 그런데 소토가 넘어지면서 부상이 좋은 것 같은데 팔금치 좀 심판대에 부딪쳤거든요 왼쪽 팔금치 23 대 21 다행스럽게 큰 부상 아니네요 네 이제 1라운드 끝났고 2라운드 첫 경기입니다 김호철 감독 역전을 시켰고 앞서 가다가 지금 역전을 당했습니다 최태웅 빠지고 권영민 세터 또 한 명의 국가대표 세터가 남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대단한 장점이네요 권영민 선수가 들어오면 라이트로 빼주는 공격과 또 중앙 후위 공격을 잘 사용하거든요 또 역시 토스가 좀 빠르죠 그렇습니다 23 대 21 두 점차 신영석 자 리시브 됐습니다 올라갑니다 중앙에서 역시 문상민 문상민 4득점째 60%가 넘는 공격 정확도 높이를 챙겨주니까 여지없네요 네 네 문상민 선수가 역시 외국에서 뛰면서 상당히 좀 빠른 느낌인데요 그렇죠 뭐 워낙에 빠른 토스를 받아서 공격을 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대신 그것도 역시 추춤거리지 않고 본인의 스템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을만한 토스를 뭐 공격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신동광 선수가 투입이 됐어요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션파이가 마주시켰는데 뒤쪽에서 오정도 밀어줍니다 찬수하셨어요 동점할 수 있습니다 문상민 백어택 캡션 23대 23 이게 바로 문성민 효과죠 그렇습니다 자 후인정 선수가 빠져나가면서 신동광 선수가 수비보강으로 돌아왔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다시 라이트로 돌아가면서 오른쪽 후인공격 멋진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네 오늘 문성민 선수의 공격 쪽에 매중을 하겠다고 했는데 패스바이팅 통합니다 송병희 세터 장신 세터의 효과 네 거기서 또 헌을 찌르네요 완전히 헌을 찔렀어요 네 아 송병희 잘 봤습니다 또 어느 세터보다도 송병희 선수가 현대 깨비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죠 24대 23 세트포인트 존파이가의 서브 아 중요한 서브인데 서브 범실 존파이가 존파이가 선수 연속한 이 서브 범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역전까지 만들고 지금 앞서가게 된 이유가 시정석 선수의 서브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그럼요 서브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네 24대 24 듀우스 1세트부터 듀우스 접전 1차전은 파이널까지 갔습니다 리시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안준천 직선 다치아웃 안준천 25대 24 자 지금도 충분히 끌어서 직선으로 돌려치는 본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안준천이 지금 1세트에서 팀에서 가장 많은 득점 7득점에 71% 정도에요 아 그렇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상당히 상당히 좋은 이 공격력을 보이네요 정확한 리시브 석공 이성규 참 센터진 이 석공수들이 좋아요 그렇습니다 이성규 선수가 석공이 좋아지면서 오늘 경기장까지 52%의 석공정확도 네 뭐 현대캐피탈의 중앙이라면 네 도말날 나위 없이 최고죠 아이 그럼요 이성규의 서브입니다 길었어요 범실 범실이네요 오늘 현대캐피탈이 범실이 많은데요 여덟개째에요 우리 캐피탈도 범실이 많습니다 네 아홉개의 범실 자 김정환 선수의 석공인데 안좋은데요 아 인대파열일 가능성이 높다 네 쇼파열 아 쏘투에 네 백어택 26 대 26 인대파열 지금 김정환 선수가 인대파열일 가능성이 높다 병원에 가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인대파열이라면은 아 재활까지 합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또 부상으로 시달리겠는데요 그러니까만 해요 자 긴스브 리시브 흔들렸습니다 마중 나갑니다 또 토스입니다 어려운 상황인데요 강영주 바운드 시켰습니다 고정민 자 오정동의 토스 문성민 들어왔습니다 백업서버 역전 27 대 26 자 엄청난 탑 이 탑점에서 뽑아내는 파워더핑 공격 와 문성민 자 2명의 브로키 완벽하게 떴는데 말이죠 군대 3가 2에 있을 때만 해도 이 박자가 안 맞아서 타치급 낮은 문성민이었는데 네 완전히 달라졌군요 넘어가죠 다이렉트 킬 마지막 포인트 윤봉호 1세트를 듀스 업전 끝에 현대 캡터리 역전의 재역전을 만들어냅니다 네 초반에 잘 앞서가다가 서브리스도 흔들리고 범신이 나오면서 첫 세트를 내줄뻔했는데 아 강한 집중력으로 그리고 문성민 선수의 공격 효과를 보면서 첫 세트를 다시 역전을 따르네요 문성민이 확실히 게임전을 치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28 대 26으로 현대 캡터리 1세트를 달했습니다 잠시 뒤에 찾아 뵙겠습니다 천안입니다 문성민의 복귀전 문성민의 복귀전 그리고 올 시즌만큼은 우승을 노리고 있는 현대 캡피탈 그래서 천안 유관순 역관도 많이 변부가 됐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문성민의 복귀가 천안의 현대 캡피탈 팬들에게는 가장 좋은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소식이면서도 팬 여러분들께 써 이 팬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중에 하나가 되는거죠 네 자 유형별 득점을 통해서 살펴드리면 현대 캡피탈은 백어탱 부분에서 소트와 문성민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작 출발은 이 이성규 선수의 이 브록킹이 좌우로 했었죠 그렇죠 초반 흐름은 이 우리 캡피탈보다는 높이에서 우위를 점한 현대 캡피탈이었고 그렇습니다 중반에 또 강한 서브를 바탕으로 범치를 유발시켰다가 역전을 시켰던 우리 캡피탈 그 다음엔 또 넘어오게 된 마지막 마무리는 이 문성민 선수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 주인공 문성민부터 2세트가 시작이 됩니다 문성민 서브 준비합니다 강한 서브 흔들리는 이강줄리베로 정말 강합니다 쇼파이가 몸을 날렸어요 지배하는 됐습니다 그리고 소토 소토의 스파이크 이거 밀어치는 것도 테크닉인데 상황에 따라서 밑을 때리는데 위를 때리는데 차이가 있더군요 그렇죠 위를 치는 건 거의 뭐 밀어친다고 하기보다는 네네 길게 코너쪽으로 찍어 때리는 거고 지금처럼 등 뒤에서 날라오는 걸 가만히는 걸 밀어친다고 하죠 그렇군요 점수는 1대0 자 문성민 선수 계속되는 서브 서브 좋아요 하지만 나갔습니다 문성민 선수가 테이비전을 치는기 전에 인터뷰인데 강한 서브를 통해서 그리고 빠른 배도를 선보이겠다고 했는데요 네 어느 정도는 선을 보이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성민 선수가 우리에게 생소한 선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절대도 많이 봤기 때문에 네 리시오란이에요 안타나를 건드렸습니다 소토 쪽 역시 공략은 잘 됐네요 네 리시오란 선수가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테이비 선수가 만들려고 했는데 안타나를 건드렸습니다 2대1입니다 역시 이제 문성민과 소토 를 랩트로 사용하면 리시브 쪽에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권영민 센터가 들어가서 뛰고 있는데 권영민 센터도 빠른 선수를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서브리시브가 조금 흔들릴 때 특히 소토 선수는 레프트니까 본인이 서브리시브를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가는 도스에 신경을 좀 써줘야 돼요 네 윤봉호의 서브 이강준 리베로 올라갑니다 석겅 파운드 시켰어요 권영민 센터 자 어렵게 그리고 소토가 뜹니다 소토 다노비게 걸렸어요 자 이번에는 수강의 서브리시브를 코트를 때립니다 자 소토와 이 문성민의 공격력은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빠른 움직임이죠 네 가지를 못합니다 네 아 정말 빠릅니다 정말 문성민의 효과가 톡톡하군요 그렇습니다 네 점수는 3대2 자 7점에 득점을 올리면서 78%까지 올라가는 그런 성공률을 보이네요 네 자 강영준의 리시브 그리고 이번에는 슈오파이가 브로크아웃 3대3 슈오파이가의 장점은 강한 것보다도 이렇게 테크닉을 이용한 공격이 각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드러워야 되고 그리고 상대 브로커를 이용하는 상대 브로킹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죠 그 높이를 또 역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요령들이 필요한거죠 조파가의 강한 서브 이번에 들어왔어요 석꽁이 섬규 역시 세트부터 센터진을 많이 이용하죠 그렇습니다 센터진 뭐 계속 리시브에 대한 강조를 하지만 네 센터진의 움직임이 활발해졌을 때 브로커에 이 발을 묶어놓고 양쪽 날개를 중앙을 충분히 살릴 수가 있는거거든요 그렇죠 후인정에서 봅니다 이경준 리베너 석꽁입니다 박상락 잡아냈어요 자 이번에도 소토 쪽으로 합니다 소토 밀어넣기 소토 소토 매너도 좋습니다 송병의 센터를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렇죠 네 나누라노이 소토 선수가 경기상에 날수록 경기력도 좋아집니다만 그와 더불어서 팬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네 팬층이 두터워지고 있어요 멋있어요 생기기도 잘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움직여줘요 조금씩 마지막에는 움직여야 되잖아 왜 그냥 보고 맞는데 어? 태진아 빨리 떠서 위에서 해결을 해줘야지 네 호스를 붕 띄우지 말고 빨리 쏴줘 네 분위기 뛰어봐 분위기 뛰어봐 화이팅 하자 화이팅 하자 화이팅 하자 화이팅 하자 자 화이팅 하자 화이팅 하자 화이팅 하자 화이팅 하자 결국에 이제 배구를 선호라는 것 같은데 결국은 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배구는 발이 먼저 쫓아다니면서 공이 날라다니는 공을 사람이 쫓아다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빨리 판단하고 캐치해서 발로 쫓아가는 그런 배구를 해야만 이 배구를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거죠 그렇죠 후인증의 서브입니다 리시브 흔들렸어요 언더 토스로 갑니다 자 이번에는 강영준 일직선 이런 포인트를 만들어주면 세터 리시버들 힘을 받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흔들리는 부분이었는데 속메인 센터가 아주 감아서 잘 토스를 해줬구요 강영준은 지금 두 시즌 째입니다 지난 시즌의 신인 이제 2년 차이에 강영준 5대4 김차진의 서브인데요 감기지 못했어요 6대4 자 박기상 감독 대행 이런 서브가 나와서 범질 나오면 좀 속상하죠 그렇죠 이제 쏘토 서브 준비 강영준 안준찬 이강주 싸우검씨의 쏘토 6대5 한 점 차 1세트도 맞습니다만 평상캐피탈 안심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를 치르고 이틀 만에 다시 경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선수들이 약간 체력적인 거라든지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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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산 saw 오늘 안준찬이 문성민 한번 쏘토까지 그렇습니다 6대6 동점 브로킹 현사진 자리를 정확히 지키고 있었네요 일직선을 안중찬이 잘 지키고 있는데요 강영준의 서브입니다 아 살짝 거져나는군요 이런 서브가 들어가면 수건 들어 논다면 좀 더 우리 keyexploration의 브로킹 높이는 살아날 텐데요 넵 역시 이제 서브와 브로킹 같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어딜 가도 본인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목적이겠지만 그게 또 만들어졌을 때 화합이 되고 또 호흡이 되는 거죠. 게임 공간. 아 몸을 날려 소트합니다. 그리고 문성민 거칩니다. 위에서 때려요. 네 브로커 위에서 들어가네요 정말. 마치 지난 시즌 가아빈의 높이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문성민의 높이. 자 소트의 멋진 수비고요. 문성민의 맞춤표 8대6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차단입니다. 8대6 현재 캠프탈이 2세트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문성민 선수가 8득점이에요. 80%의 정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무시무시한 데뷔전을 치르고 있네요. 네. 소트가 7득점인데 공격 정확도는 41% 좀 부족하고요. 네. 이강주 리베로 빼줍니다. 안조차 바운드 시켰어요. 수비 끈끈합니다. 그리고 소트의 백어색. 대강선 포인트. 9대6 경원장 캠프탈이 수비가 굉장히 주어집니다. 네. 그리고 중앙이 살아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자리를 잘 잡아줘야만 브로커에서 만약에 빠진다 하더라도 수비 위치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성규의 서브 안주찬쪽 올라갑니다. 쇼파이가 넘어왔어요. 타치아웃. 아 후인정이 막아봤는데 쇼파이가 이번에는 장렬이 됐습니다. 9대7. 송병일 세터의 서브. 후인정의 리시브. 그리고 문성민 바운드 시켰습니다. 자 찬스 왔습니다. 따라 붙을 수 있는 찬스. 쇼파이가 연타. 몸으로 막아냈고요. 길기 뽑았습니다. 문성민 점프. 자 뒤쪽으로 이강주. 몸을 날렸고요. 왼쪽으로 갑니다. 안 쫓아. 이렇게 득점. 권영민 세터. 계속해서 본인쪽 코스를 노리니까. 네. 이번에는 맘먹고 제대로 지키고 있었어요. 권영민 세터의 신장은 190cm. 몇 번을 빠트렸거든요. 저쪽으로. 그렇습니다. 일직선 쪽을 놓쳤거든요. 네. 확실히 잡는군요. 이게 바로 현대의 높이입니다. 자 송병희 세터가 나왔어요. 점수는 10대 7. 김광국 선수가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자 김광국 뛰었습니다. 쇼파이가 브로킹 득점. 문성민이 브로킹 득점까지 올립니다. 자 보이는 공격은 큰 무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도. 자 문성민 선수가 보고 지키고 있었네요. 거기에다가 토스가 뒤쪽에 있었다 보니까. 쇼파이가가 때리기 어려웠죠. 네. 야 공이 괜찮다면 책임을 져야지. 왜 그렇게 대충 성의 없이 때려. 가라해줘. 가라해줘. 그냥 꺼도 꺼내야 되는데 내려와서. 매달려서 내려와서. 한 마디만큼 올라가줘. 자. 야 우리가. 왜. 우리가 똑같이 가는데도. 왜. 못 쫓아가는데. 대대하고. 단 범실이 너무 많아. 왜. 끝냈고 끝냈고. 자 우리. 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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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같은 건가요. 막 מא into you. 아무도 없는 부분이 지나가고. 안준찬의 서브입니다. 이번 레시브 됐어요. 쏴. 토. 막고 나갔다고 판정인데요. 자, 지금 일직선을 봤는데 쇼파이가의 손가락 모양 비디오 판독을 요청을 했습니다 쇼파이가와 소토2의 대결인데요 글쎄요, 화면상으로는 공이 지나가면서 가려지기 때문에 정확히 지금 판단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타치아웃으로 판정되는데요 자, 지금 타치아웃으로 판정을 했습니다 쇼파이가 선수는 본인이 안 맞았는데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안 맞았는데 왜 맞았다고 그러냐고 지금 체스트로 보이고 있어요 네네네, 여기도 맞지 않았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13 대 10이 됐어요 윤봉우 선수의 서브 레시브 됐고요, 빼줍니다 성공! 신양성 신양성 선수의 올 시즌 목표는 속공보다도 브로킹 부분 1위를 하고 싶다 네, 공격적인 부분은 충분히 가비가 되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서브레시브가 돼야만 올라오는 거니까 대신 브로킹은 본인이 쫓아다니면서 판단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브로킹에 대한 욕심을 좀 더 부를 수 있는 그 상황이죠 자, 김광국 세터 나갔고 다시 송병일 세터가 들어갔습니다 13 대 11 두 점 차 아직 모릅니다 쇼파이가 있어! 넘어 들었군요 일직선 쪽을 봤는데 조금 빗나갔습니다 14 대 11 자, 지금 김종환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쇼파이가의 힘이 필요하죠? 그렇죠 어느 경기보다도 지금 책임감을 많이 가지고 이 경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태웅 선수가 지금 빠져있고 권영민 세터입니다 리시 불안했습니다 뛰어집니다 길게 뽑아집니다 강영준 브로크아웃! 역시 강영준 선수가 두 시즌 때째다 보니까 여유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뛸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전력으로 봤을 때 뒤처지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럼요 강영준이 지난 시즌 1라운드 1순위였습니다 리시브 냈습니다 아, 맞지 않아준대요 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브로킹에 다 갑니다 자, 이성규를 위한 속공을 해봤는데요 네 네 자, 이렇게 되면 또 권영민 세터 서두르게 될 거군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차분하게 경기 운영을 해야 되겠죠 점수는 한 점 차 자, 신영석의 서브 민세터 때 신영석의 서브가 대단했습니다 속공 아웃드 시켰는데요 아, 하지만 살려내지 못합니다 네 다시 한 번 기회를 만들어주고 네네 브로커가 지금 거의 맨투맨으로 따랐던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강한 공격보다는 브로커를 피해서 넣는 이성균 선수의 개인기네요 네네 15의 13 이제 쏘토가 준비합니다 쏘토 선수 우세진의 3개의 서브 에이스 올라갑니다 쇼파이가 브로크아웃 문성빈과 이성규가 떠봤는데 네 쇼파이가 선수 쇼파이가 선수도 눈치를 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도달합니다 원성빈 시석구 봐도 됐어요 따라갑니까 쇼파이가 봄비치네요 몸을 날려봤습니다만 역부족 16 대 14 테크닉을 포인트에 도달하고 있는 현대캡피탈 스카이워커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천안입니다 16 대 14 2세트도 현재까지는 현대캡피탈 스카이워커스가 앞서있는 상황인데요 단 2점차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종환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캡피탈 괜찮은 모습이에요 네 뭐 강용진 선수가 들어가면서도 본인의 역할만 해준다면은 전력의 차가 크게 없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나머지 뛰고 있는 지금 6명 내지는 교체 들어오는 선수들까지 그 자리에서 조금씩만 더 도와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강영준이 현재까지 4득점에 66%의 정확도 석공 자 정확히 맞지 못했고 붙었어요 문성민 찔러넣기 바둑시켰습니다 어렵게 언더토스 자 그리고 안준찬 그렇게 끝점 자 윤봉우의 가로막기 윤봉우 선수나 이성규 선수가 중앙을 지키고 있을 때는 절대 뚫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해요 안준찬 뭐 공간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권영민 센터와 윤봉우 자 디펙스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 우리 캠피탈이죠 어 이번에 서브 좋았습니다 이성규 빈자린 또 걸렸어요 발로 하지만 잡지를 못하는군요 점차가 벌어집니다 넉점차 18대 14 18대 14 자 뚝 떨어지는 서브 잘 받았는데 네 공고리가 조금 짧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네 슬쩍 넘길려고 했는데요 브로킹 벽에 걸렸습니다 리시브 냈구요 올라갑니다 안좋아 대각선 포인트 18대 15 자 지금 저런 완벽한 세트플레이라면 충분한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전 상황에 아쉬움이 있다면 본인이 호흡이 안맞아서 넘겨준다든가 리바운드플레이랄 때는 본인이 수비 준비를 해주고 있어야 돼요 네 리시브 흔들렸습니다 현대캐피탈 이강주가 받아내구요 송병이를 빼줍니다 쇼파이가 오른쪽에다 쇼파이가 브로킹 덕점 윤봉우 자 이제 이성규가 아니고 윤봉우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성규 선수가 공격에 조금 더 리듬을 찾다보니까 또 윤봉우 선수는 브로킹의 리듬을 찾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윤봉우 선수 브로킹 두개째 안주찬의 리시브 뛰었습니다 다시한번 쇼파이가 어! 이번에는 나갔던 반전 위험했어요 네 19대 16 수급점차 오늘 쇼파이가 선수가 7득점 하지만 공격 정확도가 40%에 못 미칩니다 리시브 란이에요 후인정 자 그리고 문성민이 형 딱 들어왔어요 이렇게 포인트를 먹으면 박희상 감독이 큰소리 나올 수 밖에 없겠네요 흔들리고 있을 때 네네 이런 부분들을 잡아내야 되고 그리고 문성민 선수도 또 이런걸 좀 처리해줘야 되고 그런거죠 쇼파이가 잡았 안쪽인데요 들어왔어요 안쪽 박희상 감독 상당히 지금 훈훈을 했는데 네네 그렇네요 글쎄요 뭐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약간 나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자 보실까요 뒤쪽에 잡은 모습인데 네 네 집안 판정을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허위판정을 도출하고 있는데 네 지금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아 약간 이제 밀려나간 듯한 모습도 보이고요 자 이제 진병훈 네 네 주심 정확히 반정을 했습니다 네 화면으로 봤을 때도 그리고 화면상 전에 실제로 떨어질 때 봤을 때도 그렇죠 네 빌려나갔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점수는 3점 차 20대 17 자 후인증이 또 어필을 해봤는데 네 어필을 짧게 네 김오철 감독도 손을 들어서 진병훈 감독이 심판에게 미안하다 하고 제스처를 했습니다 안윤찬의 서브입니다 넘어지면서 문성민의 서브입니다 아 리시버 그리고 소토 브로카우 21대 17 자 강한 팀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 조금의 팀들간의 차이가 있다면 네 이렇게 어렵게 서브리시버를 한다든지 상황이 어렵게 차이저 있을 때 어떻게든 공격으로 점수를 낸다든가 상대에게 공격기를 내주면서도 다시 한번 방어할 수 있는 준비 자세가 되거든요 이게 역시 강한 팀이 이제 강한 팀으로 갈 수 있는 이 발걸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빈틈을 보이지 않는 부분 네 리시버 냈습니다 석봉 아 맞지 않아요 신영석 송병이 세터와 맞지 않았습니다 송병이 세터가 들어오면서 높이가 보강되면서 많은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 좋거든요 네 지난 세이전에는 이제 외국인 세터였기 때문에 의사통이 좀 안 좋은 부분이었고 그렇죠 아쉬운 게 있다면 송병이 세터가 경기당 세기간 없는 범실이 나오고 있는데요 줄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범실입니다 윤봉웅 22 대 18 넉점 차 아 쇼옴 파이가 서브 준비 오늘 쇼옴 파이가는 8득점 범실 네개 강한 서브 좋았습니다 흔들리시버 자 소투가 뜹니다 오픈 3인 브로커 바운드 됐습니다 자 찬스 왔어요 언더토스 그리고 후위 공격 쇼옴 파이가 브로크 하운드 자, 브로커 손을 맞았죠? 그렇습니다. 22 대 19 3점 차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배구라는 게 역전의 묘미가 있다 하는데 점수 내쉬고 쫓아가려니까 우리 캐피탈 입장에서 상당히 힘들어요. 네. 1세트 때는 신영석이 서브 역대 지금 쇼파이가 서브 나가는군요. 23 대 19 3 2 점프 서브 스파이크 서브 떨어질 수 있는 확률만 높인다면 좋을 텐데요. 그렇죠. 장영기 선수구 투입되고 후인정이 나오고 한상기 선수 투입되고 권영기 세터 나옵니다. 한상기 선수가요. 이제 2년차인데 1라운드 캐코 45경기에서 무려 1경기에 5개 브로케이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에 2라운드 2순위 리시브 안좋아요. 리시브란 세트포인트 장영기 선수 장영기 선수 멋쩍은 웃음을 짓는데 네네. 지금 수비교체로 들어가서 강한 서브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본질이 첫번째 서브에이스 장영기 이승현 선수 리시브가 좋은 선수인데 리시브 불안 이만해도 이승현 선수 리시브 좀 짧았습니다. 그리고 셔파이가 브로크아웃 24대20 한상기 선수 나가고 다시 권영민 세터 투입 권영민 선수 강한 서브였습니다. 그리고 서토 가로막퀴 박상하 24대21 박상하 선수 지금도 점프가 좀 빨랐기 때문에 서토 선수가 대각선으로 밀어치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코스가 없었어요. 그렇네요. 길목을 잘 차단했네 박상하 김호철 감독 김호철 감독 얘기 말대로 좋은 공격수가 있으면 세터가 좀 편해지죠.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 흔들린다던가 또 토스가 약간 뭐 못 미친다던가 해도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세터들이 마음이 좀 편해지죠. 리시브란 해도 오픈토스 뛰어놔 그렇죠. 알아서 소토와 문성민이 책임을 져줍니다. 자 리시브 됐습니다. 소토의 리시브 성공! 바운드시켰어요. 다시 넘어오는군요. 오정정부터 스타트 자 이번엔 소토 소토 브로크아웃 마지막 포인트는 소토 2세트 25대21 현대게피탈 스카이워커스가 2세트마저 가져갑니다. 역시 2세트도 높이가 살아난 현대게피탈이에요. 선수의 브로킹이 좋았고요. 네. 양쪽 날개의 공격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여주면서 자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 이 소토 선수나 문성민 선수나 상당히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그렇네요. 다음 시간 쉬웠다 오겠습니다. 천안입니다. 그리고 좀 바꿔서 보면 선수가 빠지고 들어오고보다는 이 보이지 않는 범질들 박희상 감독이 계속 얘기를 했지만 상대에게 공격 기회를 내줄 수 있는 지금 우리 캐피탈 선수들이 점수를 따낼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상대에게 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두 점을 실점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자 문성민 선수를 보기 위해서 많은 팬들이 기다렸고 드디어 이제 천안에 통제를 치게 되는데 네. 오늘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이 천안이 다시 붐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네. 어차피 또 천안 하면은 배구의 도시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데 네. 거기에 문성민 선수 이 또 국내 V리그에 스타 탄생을 또 만들어내고 나면 네네. 아주 뭐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앞에는 이제 스마트 자석이라고 해서요. 상당히 쾌적한 자석도 마련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줄 아서. 뭐 식사들도 같이 하시고요. 네네. 자 이번에 서베이스인데요. 박상하 선수의 서베이스로 시작하는 3세트입니다. 사실 이 1차전때도 이 박희상 감독 대행이 1세트를 먼저 내주고 시작하면서 파이널까지 갔었거든요. 그렇죠. 네. 아직 모릅니다. 모릅니다. 자 계속되는 서버입니다. 박상하 자 짧은 서버 2번도 미러더키 어 받아냈어요. 따라합니다. 권영민 소터 블록카우 첫 포인트는 소터 1대1 아무튼 상대가 강한 서버를 구사하는 퍼메이션이라든지 우리 쪽에서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 그랬을 때 빨리 그걸 돌려줄 수 있는 기회 네네. 에이스 늘려 칼이거든요. 아이 그럼요. 그래서 주포가 필요한 건데요. 윈봉의 서버입니다. 안유산 리시버 떨어집니다. 다 같이 아웃. 속공 성공. 자 우리 캠피탈 선수들은 어쨌든 뭐 시원하게 공격이 들어가고 이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잘 막아내고 하나하나 쫓아가야 되거든요. 높이에서는요.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 반중 당합니다. 그리고 인블럭크 블럭크 소터 선수가 벽을 이용한 공격 계속해서 적중 3대2 소터 선수 오늘 경기에서 13득점 오늘 경기 전까지 평균 득점이 소터가 21득점 네. 좋죠. 그렇습니다. 네. 자 상영기의 서버입니다. 밀려나갑니다. 뭐 경기당으로 따진다 해서 점수를 많이 올리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뭐 일라우드 초반에 조금 흔들리면서 네네 풀센트 접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득점을 하는 건데 네네. 평균 한 15점에서 17점 정도가 저는 적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올라갑니다. 소터 그렇게 소터가 한 15점에서 16점을 한다는 얘기는 나머지 로트에서도 그 정도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그게 뭐 이제 3대0 예즈는 3대1로 승리할 수 있는 경우에 거기에 50% 이제 55%를 넘어하는 상위하는 그런 성공률을 보이면서 네네. 15점, 16점 정도 올려주면은 딱 아주 적당한 활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형석이 득점이었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루트가 다행해지기 때문에 평균적이 되면서 상대편의 브로커들이 어려워진다. 그렇습니다. 네.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5대3 강한 서브인데요. 받아냈습니다. 문성규 좀 짧은 리시모 소터에 백어택 바운드 시켰어요. 강영준 언더 터스 자 너무 먼데요. 박주행이 때립니다. 자 왼쪽으로 갑니다. 문성민의 스파이크 브로카운 의식적으로 지금 기관 선수 쪽을 보면서 돌려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박주영을 투입시킨 박희상 감독 대행 네. 박희상 감독 대행을 해법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선수를 기용합니다. 그렇습니다. 박주영 선수 성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는 아주 뭐 대학 리그에서는 상당히 인정을 받았던 그런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리시브 됐고요. 시간차 박주영 박주영 선수 올세진의 1라운드 2순위였습니다. 신인 선수 자 시간차가 정확히 통했습니다. 6 대 4 리시브 됐어요. 빼줍니다. 백어택 거칩니다. 안준천 선수 혼자 잡기는 역부족 네. 직선 쪽을 지금 계속 지키고 있다는 걸 소토 선수가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아 천안연대 개비살 네. 바로 김병관 단장과 도원석 사무국장인데 좀 뿌듯하겠는데요. 리시브 됐습니다. 그리고 스윙 옮겨 바운드 됐습니다. 오정로 밀어주고 그리고 중앙에서 백어택 아 직어 누릅니다. 네. 완전히 세이처럼 날았어요. 잘 만들었네요. 네. 소토 6 대 6 동점 지금도 센터에서 완벽한 타이밍으로 트리트 공을 써주다보니까 네. 센터가 완전히 속았죠. 마치 홍해가 갈리듯 완전히 갈리듯 완전히 갈리면서 중앙에서 이에 백어택 넘어가죠. 자 하지만 어렵게 그리고 밀어넣기 싸움 다시 한번 마운드 장현기 자 그리고 문성민 브로킹 득점 이번에 김광국 세터입니다. 자 그쪽으로 의식적으로 돌려칠건 알고 네. 완벽한 봉쇄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문성민이 혼자 떠받거든요. 하지만 김광국 세터 188cm 이제 2년차의 선수 블록킹 득점 리시 문들립니다. 문성민 대강선 떨어집니다. 7 대 7 동점 자 3센트 시작부터 홍각세의 모습 오늘 뭐 문성민 선수 공격수로서 대각선 뭐 직선 다 때리고 있습니다. 브로킹 포함 15점을 올리면서 거의 70%에 가까운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안주 참빈은 어퀴 몸을 날리는데요. 권영민이 일진을 익었어요. 좀 늦었네요. 자 첫번째 테크리컬 포인트는 우리 캡틀이 먼저 도달합니다. 8 대 7입니다. 30초만 쉬었다 오겠습니다. 천안입니다. 코트에서는 해설자로 그리고 스페셜V에서는 진행자로 변신한 김세진과 함께하는 스페셜V 금요일 밤 10시에 함께합니다. 역시 언제나 또 코트의 모습을 보이시겠네요. 김경숙씨 아 지금 아드님도 같이 나와있네요. 아들이 골프선수죠. 그렇습니다. 듣자하니까 김호철 감독도 골프 시력이 대단한데 아들한테는 안 된다는 네. 싱글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죠. 소토 빈자리 아 소토가 정말 영리합니다. 뭐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김호철 감독이 피키라고 부르는 이 소토 선수. 하하하하 하하하하 비키비키하는데 강하게 바라면서 삐키라고 합니다. 자 리시브 정확히 했습니다. 브로킹 올렸어요 강영준 다시 넘어왔습니다. 이번에는 겨눈 캡피탈의 공격 백어택 떨어집니다. 문성민 역전 포인트 문성민이 오늘 백어택 5득점 자 배구에서 공격삼박자라 하면 빠른 스텝 빠르고 높고 이 강한 스윙 강한 공격인데 그걸 다 갖춘 선수가 문성민 선수에요. 그렇네요. 리시브 됐습니다. 안준찬. 그리고 시간차 안준찬. 안준찬 선수를 이용하는 시간차가 좋아요. 네. 안준찬의 시간차 정확도는 오늘 경기장까지 52% 네. 안준찬 선수도 그의 질세랑 주황을 파고 들어가는 공격 그리고 안준찬 선수도 가장 좋다라는게 스윙이 상당히 간결하고 빠르거든요. 그렇죠. 신장이 작은 것을 극복을 합니다. 시간차로 맞네요. 장영기 그 얘기하고 나니까 장영기 선수까지 보이네요. 그렇네요. 62%의 장영기의 시간차 정확도 한상길 투입 이성규 나왔습니다. 한상길이 194cm의 신장 평총부와 경기대를 졸업하고 지난 시즌에 입단을 했습니다. 자 리시브 좀 짧았습니다. 오른쪽 강영준 브로킹 걸렸어요. 날았습니다만 잡을 수가 없네요. 이강글리베로 11대9 도망가는 포인트 현대캐피탈 강영준 역시 대단한 높이입니다. 경기대캐피탈 올해 캐피탈의 작전 타임 3대9 5대2 1대9 3세트 앞서다가 지금 역전을 당했고 2점 차 뒤져있는 우리 캡피탈입니다. 지금 브로킹 개수에서는 9대6 3개 차이인데요 범실 개수에서는 우리 캠프탈이 15개 현대 캠프탈이 13개 2개 차이 석공 신영석 선수 올 시즌에 석공 정확도가 52% 점유율이 9.3% 지난 시즌보다는 적어졌어요 아무래도 상대도 많이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강영준의 서버입니다 서베이스 강영준 동점 서베이스 이처럼 강영준은 서베이스가 좋은 선수 지금은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우습지만 50대50이었어요 들어가던 범신하던 장영기 쪽을 봤어요 강하게 나갔습니다 좀 더 강하게 때려봤는데 라인을 벗어났습니다 12대11 자 이제 소토가 준비합니다 소토 선수 오늘 18득점 후회공격 4득점 브로킹 1득점 범실은 4개 평균 범실은 경기타 6.4개 소토 길었어요 길었어요 밀어넣기봉을 날렸는데요 삭제를 못합니다 보긴 봤습니다만 김광국 센터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아베드 높이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강하게 스파이크 할 줄 알고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지영 선수가 슬라이밍 해봤습니다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13대11 쇼운 파이거는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밀려나갔습니다 소토의 범실 13대12 아직은 모르는 점수 차이 한 점차 이 선수들이 또 리그 초반이다 보니까 역전을 허용한다든지 좀 여유있게 앞서가다가도 상대가 강하게 밀어붙이면 당황하는 기색들이 보여요 그럼요 그래서 분위기 싸움인데요 그렇습니다 올라갑니다 쏘토의 백어택 통합니다 쏘토 14대12 그래서 감독들이 안줘도 될 점수라든지 조금 느슨한 모습을 보이면 화도 내고 좀 더 집중력을 요구하는 이유들이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좀 크게 앞서 있으면 피지거든요 그걸 잡아주는 것이 또 감독의 역할이고요 리시브 안했습니다 그리고 박주영입니다 나갔습니다 범실 이런 범실이 나오면 안 되죠 15대12 리시브가 흔들리다 보니까 안 해도 될 범실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한상민 선수 이제 2년차 주전은 아닙니다만 여성팬들이 많습니다 네 자 방상화 리시브 그리고 빼줍니다 강영준 브로크아웃 지금도 센터 브로커가 늦게 쫓아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렇게 빠른 스윙을 가지고 대각선을 노려본다면 브로커를 이용하는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신장이 낮더라도 빠르면 되거든요 네 강영준 선수 강영준의 신장은 193cm 이제 2년차의 선수 아 엔드라인을 밟으면서 박주영 선수 신인 선수 나오지 않을 범실이거든요 범실 나오면서 16대13 서극점차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천안입니다 16대13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가 서극점처럼 없어있는 상황이고요 득점 부분에서 소호토가 가장 많은 득점 윤성빈이 데뷔전인데 17득점 좋죠 네 아주 뭐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반면에 우리캐피탈 안주천이 가장 많은 득점인데 김정환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고 쇼운 파이거 선수도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환 선수의 부상과 쇼운 파이거 선수의 또 약간 미진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우리캐피탈의 발목을 잡네요 그렇네요 자 지금 박주영 선수 빠지고 이승현 선수가 투입됩니다 리시브 보안 리시브는 자 지금 두 명이 합니다 이승현 선수 이강주 선수 권영민의 서브 리시브 길었어요 길었어요 하지만 재치는 플레이 김광국 세터 김광국 세터가 만들어냈다고 봐야되겠네요 그렇네요 두 점차 참 이런 득점만 늘어지면 부인이 다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점수를 줄 수 있는 상황인데 되레 만들었습니다 김광국 세터 이제 2년차 올라갑니다 에이퀵 바운드시켰어요 찬스 왔습니다 아우 물숨을 해요 넘기는데요 자 이번에 좀 길었는데 시간차 나갔습니다 장영기 한 점차 육박 자 16 대 15 중앙에 펌고 들어오는 인센트 플레이까지 좋았는데 마무리 부분에서 아쉬운 범신이 나왔네요 아 이 포인트 하나는 현대 캡피탈에게는 아쉬운 점수 반면에 우리 캡피탈은 큰 점수가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하... 김호철 감독의 작전 타임 나이스 나이스 정신이 나왔네요 정신이 나왔네요 대응 정신이 나왔네요 정확하게 하나씩 정확하게 하나씩 해야 되죠 우리 걸 정확하게 하나씩 해야 되죠 상대방이 뭘 하든지 내비 돌아니까 우리 거만 하면 될 거 아니야 너스러하게 다다다다다다다 연기를 꼽혀 자자 보래 인마 보래 역시 모든 감독들이 한결같이 주문하는 쪽이 우리 걸 먼저 해야 된다 네 상대에 대한 대비는 머릿속으로 하고 벌써 훈련을 하면서 만들어 간 거거든요 우리가 준비했던 걸 해나가야만 또 흔들림 없이 꾸준한 모습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 걸 해라 우리 걸 해라 감독들이 많이 주문을 하죠 우리 게 돼야 남의 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리시브 됐습니다 장영기 이번에는 은성민입니다 바운드 시켰어요 동점 찬스 자 이승에 올려주고 오른쪽 따라갑니까 오정록 바운드 시켰어요 자 3단 넘어갑니다 다시 한 번 스타트합니다 2경제부터 스타트 어느 쪽으로 매달려 따렸습니다만 동점 포인트입니다 강영준 브록하우트 16대 16 강영준 선수가 오른쪽으로 돌아갔을 때는 직선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네 최태용 선수입니다 아 멋진 수비였는데요 강영준의 동점 포인트가 만들어집니다 네 현대캐피탈은 최태용 선수가 다시 들어갔네요 그렇네요 권영빈 빠졌고 최태용 세터입니다 자 리시브 좀 불안했습니다 본성민 뚫고 지나갑니다 역전까지는 당하지 않는군요 네 문성민 선수 그냥 가는 법이 없네요 그렇네요 1세트 사실 문성민 선수가 중요할 때마다 포인트를 만들어줬죠 그렇죠 2점이 넘어가면서 재혁전을 할 수 있는 거는 에이스의 역할인데 뭐 무선민 선수는 충분한 역할이라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패스입니다 안좋은 찬! 선컷을 봤는데요 맞지 않았습니다 범실! 아 우리 캡탈이 이런 점이 아쉬운 점이죠 네 중요할 때마다 범실이 나와요 18대 16 두 번째 작전 타임 요청 자 돌리면 돼 돌리면 돼 그리고 레프트가 지금 성민이 때리거나 소프 때리는 거 왜 막 흘러가는데 그러니까 각이 크로스가 다 또 빠지는 거라니까? 그네가 자리를 잡아줘야 센터가 보고 크로스를 잡을 거 아니야? 어? 야 얘는 병희리가 아니잖아 바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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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는 2점 차 역시 이제 2라운드 첫 경기인데 앞으로 역시 박희상 감독들이 계속해서 주문한 쪽에서 한 가지가 있다면 범실을 어떻게 줄이느냐 그렇죠 네네 오늘도 지금 19개째 범실인데요 문성균 선수가 오늘 데뷔전에서 18득점 길어요 석공 떨어집니다 이번에 박상하가 빨리 떴어요 네 네 지금도 김관진 선수가 잡아줬지만 준비가 안 돼 있는 석공수였다면 밀어넣기라든지 상대 브로커에 걸릴 상황인데 그렇죠 준비가 잘 돼 있었기 때문에 처리가 되는 거죠 먼저 떠 있었기 때문에 잉봉구가 먼저 때렸어요 그렇습니다 박상하의 서브웨크 흔절누리시모 소토 가로막기 포인트 동점 18 대 18 완벽한 타이밍에 브로킹이 하나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소토를 잡아냈습니다 아 신영석 신영석 선수 오늘 두 번째 가로막기 가로막기 싸움은 9 대 7입니다 짧은 서브 이번엔 정확한 리시모 시간차 장염기 다치하옵 하지만 현대 캡피탈은 절대 역전까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19 대 18 자 그리고 우리 캡피탈 선수들 물론 지금 서브 범실을 안 하기 위해서 목적 서브를 넣고 있지만 저런 서브 정도를 가지고 상대 세트 플레이를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럼요 윤봉의 서브입니다 리시모 됐어요 석공 바운드 시켰어요 아 멋있는 서브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다시 한 번 찬습니다 우리 캡피탈 석공입니다 이번에는 이강주 블록 커버 안조찬 또 넘어왔습니다 자 어느 쪽으로 할까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안조찬 왼쪽에서 때려마는데요 소토의 연타 높이 걸렸습니다 소토의 연타 퀘레 화글이 됐네요 시장성의 높이가 20 대 18 저만큼 연타나 리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공격을 상당히 잘해주는 소토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어찌 보면은 브로킹 타이밍이 참 아쉬운 우리 캡피탈이네요 그렇네요 아 소토 선수 슬쩍 넘기는데요 자 그리고 뭐 멋진 수비들 양 팀 많이 보여줬습니다 네 강영준 대각선 포인트 20 대 19 한 점차 강영준 선수 오늘 8 득점 50%의 정확도 자 앞으로 가다 보니까 박주영 선수가 투입이 되는군요 이승윤 선수가 나왔어요 박주영 선수가 195cm 박주영 선수 강한 서브입니다 짧은 리시브 왼쪽으로 합니다 인 브로커 꿀코즈 당합니다 소토의 득점 21 대 19 자 공꼬리가 길게 나갔을 때는 대각선으로 틀어치는 경우가 많구요 네네 좀 짧았을 경우에는 직선으로 돌려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지금도 공꼬리가 길었기 때문에 대각선을 쳤는데 완벽하게 잡아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석공입니다 나갔다는 판정인데요 신영석의 석공이 나갔다는 판정 22 대 19 자 오늘 경기 이번 세트 오늘 경기 종합으로 가장 눈에 보이는 아쉬운 부분이 나타나는 그런 범실이네요 그렇네요 장현기의 서브입니다 안주찬을 리시브 석공사용 어렵게 바운드 시킨 줄 아지만 따라갈 수가 없네요 아 현대캐피탈이 지난 세즌보다 이 수비력이 정말 주어졌는데요 이게 또 최태형 선수가 가사를 하면서 수비에 대한 적극성 그리고 김홍철 감독과 경기 전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독종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열심히 한다 고마움을 아주 지금 표하고 있습니다 이철규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현대캐피탈 밀어넣기 싸움 바운드 시켰어요 어렵게 3단 넘겼습니다 다시 한번 최태형 어느 쪽으로 훈성민 브로킹포인트 22 대 21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박주영이었나요? 네 박주영과 신영석의 합작품 박주영 선수가 해냅니다 박주영 선수 올 세즌 두 번째 가로바퀴 점수는 한 점차 문성균을 잡아냈어요 신영석 선수였네요 아 그렇군요 강영균의 서브웨이스 독점 서브웨이스 22 대 22 자 여기서 공꼬리가 뚝 떨어지는 감별우섬으로 서브웨어 네 자 두 번째 작전 타임을 요청하고 있는 김호철 감독 동점 동점 봐봐 소풍부터 찬스볼 오면 소풍부터 빨리 붙여주고 네 골을 내붙에다 짤고 그리고 강국이가 저쪽이 있잖아 네 찬스볼 왔을 때 강국이 왔을 때 소풍 딱 갖다 붙여 놓고 외부터 그냥 시위로 그냥 끄어주면 그냥 완수들 강국이한테 그러는데 뭐 왜 사용을 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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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문성민을 잡아내면서 동점을 만들어낸 우리 캡피탈 일어나오니까 김호철 감독이 전 이쪽에 신장이사는 김강국 선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네 레프트 쪽에 지금 소토 선수도 기다리고 있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른쪽으로 돌리는 것보다 이철규 선수가 또 지금 디펜스에 가세를 했기 때문에 네네 중앙후위 공격이나 레프트 쪽으로 지금 빼주는 게 좋죠 이철규의 리시브는 56% 소토 하지만 서브 범실 강형준의 서브 범실 23 대 22 계속해서 3세트에서 동점까지는 오는데 네 점수 줄때 보면 또 범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범실이 무려 10 리그에요 14점을 줬어요 네 서브 범실로만 14점 네 25점 중에 14점을 일단 주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소토의 서브입니다 리시브 됐어요 시간차 아 아 곽주영을 이용한 시간차가 통하면서 다시 동점 23 대 23 지금처럼 시간차를 많이 사용을 해야 되겠죠 네 지금 기다리는 거로 케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정확히 뚫었어요 신형석 서브가 좋은 선수입니다 미들 브로커 신형석 들어왔습니다 흔들려는 리시브 자 이번에는 문석민 왼쪽 브로킹파이트 역전입니다 24 대 23 박상하 선수 자 정말 잘 쫓아갔다는 게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은데 문석민 선수 쪽으로 빠르게 밀어줬거든요 그렇습니다 잘 가서 지키고 있었네요 네 정확히 지켰어요 김광국과 박상하 자 자 이철규 엘리시브 속공 한상길 듀스 24 대 24 아 1세트와 좀 비싼 향상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최태용 선수의 노련함이나 과감성은 뭐 이제 말할 필요도 없겠죠 중요할 때 속공 사용해요 그렇습니다 네 자 한상길 선수 아 긴장을 좀 했나요 아쉬운 범실인데요 한상길 선수 네 한상길 선수도 서버 상당히 좋은 선수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올 시즌에 3경기 뛰었는데 서브에이스가 한계 있거든요 네 자 김호철 감독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앞서에는 우리 캡탈 아 어떤 선수 범실인데요 방주영의 범실 다시 25 대 25 다시 원점이 됐어요 네 자 서브 범실 때문에 두 팀 감독들의 얼굴이 환하게 웃지를 못합니다 이제 재태용 선수 이에 먹쳤다 서브 아 서브 투에요 들어왔습니다 서브에 있어 재태용 26 대 25 자 정말 낙착한 이 야구에서 보면 커브 썸볼이라고도 보여지는 건데 네 오다가 뚝 떨어지죠 그렇습니다 아 올세진이 바뀐 그랜드볼이 상당히 선수를 괴롭히는데요 그렇습니다 매치포인트 26 대 25 자 이번엔 앞으로 들어가서 봤습니다 안주찬 성공 깔깨기 박상하 26 대 26 다시 듀스 박상하 선수 오늘 10득점 트럭킹 3득점 서브에이스 1득점 박상하 선수가 올세진 가장 많은 득점이 LA전이었는데 그걸 깨트렸습니다 10득점 문성민이 직선 끝입니다 문성민이 직선 끝입니다 27 대 26 자 공 끝이 안보이죠 아 정말 빠르네요 네 정확하게 밀어주고 문성민 선수에 꽂히는 스파이크 문성민의 안전한 서브였습니다 올라갑니다 돌아갑니다 브로킹 포인트 마지막이 이철규의 브로킹 포인트로 경기 끝 문성민 선수의 데뷔전에서 현대게프탈 스카이버커스가 5연승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자 3대0 첫 세트와 세 번째 세트는 듀스의 접전을 펼쳤지만 역시 높은 집중력 그리고 공격력을 가미시키면서 3대0 아주 기분 좋은 승리를 따내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아 역시 마지막 포인트는 브로킹 높이의 현대게프탈이었습니다 아 우리캠프탈의 박희상 감독 대행 오늘 패한 것도 패한 겁니다만 그동안 잘해줬던 김정환 선수의 부상이 걱정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아킬레스건이나 지금 2대8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뭐 좀 더 알아보고 이제 승수통을 통해서 다시 전해드리겠지만 네네 아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전에 김호철 감독이 인터뷰 때 오늘 문성민 선수를 수기보다도 공정력의 포인트를 주겠다고 했는데요 네 그 포인트가 마저 떨어졌죠 그렇습니다 65%가 넘는 성공률 네네 그리고 공격으로만 17득점을 올려줬습니다 아 대단하죠 네 오늘 문성민을 보기 위해서 많은 팬들을 우셨는데 앞으로 천안유관수의 효과는 가득가득 메워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네 높이와 공격력으로 2라운드 첫 번째 경기 3대1 완승을 거뒀습니다 현대캐피탈의 김호철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경기권 인터뷰에서 오늘 수비보다는 공격력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선수들이 얼마나 소화한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잘해 보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스윙이라든지 모든 것이 움직임이 둔해진 것 같고요 저희들은 오늘 처음으로 6명을 넘고 맞춰보는 경기인 만큼은 문제점이 많은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습을 통해서 또 선수들과 이렇게 잘 봐서 하면 다시 맞춰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일단 서브리스로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는데 그만큼 양쪽 날개에서 사실 공격을 해줘야 되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태웅이나 영민이가 전체적으로 나이트 공격에 전혀 하지 않고 속공과 레버트만 가지고 시합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저희들이 보충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경기는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팬들이 문성민 선수 데뷔전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문성민 선수에게 어떤 첫 마디 건네시겠습니까? 글쎄요 어쨌든 간 이름값은 해야 되겠죠 아 이름값을 톡톡히 한 것 맞습니까? 글쎄요 저 더 잘하고 더 분발하셔서 혼자서 시합을 하는 것이 아니고 팀을 위해서 시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팀에서 같이 어울려서 많은 공격보다도 브라킹과 서브 수비라든지 전체적 면적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3세트 23점 이후에는 계속 시수게임이 진행됐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저희들한테는 오히려 더 좋은 경기가 되지 않겠나 또 저희들한테는 한 번도 그런 어떤 이 멤버가 들어가서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스트레스한 그런 기야물을 연습 때도 안 해보다가 막상 이렇게 하니까 선수들도 조금 더 당황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보완된다면은 아마 더 좋은 나아진 경기들이 않겠나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2라운드 첫 번째 경기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앞으로 2라운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굉장히 아이들에게도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몇 게임, 몇 경기 최선을 다하고 선수들이 피곤하거나 하면 골고루 기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고 여러모로 다른 팀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캐피탈의 김호철 감독 만나봤습니다 자 1라운드부터 타일승을 만들었고 오늘 5위연승을 만들었는데 주인공은 오늘 개입전을 치른 문성민 선수가 됐군요 네 뭐 공격적인 부분 꼭 신경을 쓰겠다 했지만 그 공격적인 부분 확실하게 진짜 눈도장을 제대로 찍은 그런 날이었는데 그렇습니다 문성민 선수가 오늘 19득점인데 후위공격 5득점, 프로칭 2득점, 서베이스는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서베이스도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65%의 공격력 데뷔전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자 앞으로 이 천안유관수의과를 가득 메워줄 문성민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우연준 하나 원서 나와주세요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얼짱 대포 문성민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국가대표에서 많은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한국에서의 정규리그 데뷔전이었습니다 소감 어떻습니까? 정말 1라운드가 많이 길었던 것 같고요 근데 제가 그 기간 동안 많이 준비를 할 수 있어서 오늘 좋은 경기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1라운드 동안 코트가 아닌 관중석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동안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시합에서 뛸 때보다 더 많이 긴장됐었고요 근데 또 제가 배구 선수니까 코트가 아닌 벤츠에서 배구를 보고 있다는 게 좀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활발한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혹시 오늘 공격 성공률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공격하면서 제가 성공률을 의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경기 마지막에 제가 좀 부진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공격 성공률 오늘 65%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강한 서브와 빠른 배구로 선보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만족하십니까? 뭐 아직 100% 만족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오늘 서브를 좀 강하게 때리려고 했는데 또 오랜만에 경기를 뛰다 보니까 좀 많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좀 실수가 많았던 것 같은데 네 다음 경기 경기 할수록 좋고 강한 서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절친으로 알려진 신영석 선수와 오늘 상대로 만났습니다 어땠습니까? 대학교 때 같이 팀에 있다가 이제 상대로서 경기를 하는데요 뭐 신영석 선수는 대한민국에서 뭐 최고인 센터 블록킹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서로 노력해서 더 좋은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정규리그를 치르는 동안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일단 부상 없이 시즌을 잘 지냈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꼭 우승할 수 있도록 열심히 했습니다 네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캐피탈의 문성민 선수 네도 만나봤습니다 네 저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